안녕하세요 방찬선단입니다 저 방찬선단인 신한카드의 새로운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신한카드의 새로운 플랫폼 신한플레이의 광고 촬영 현장인데요 네 신한플레이에 맞춰 신한을 놀고 즐기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앱인 신한 회의판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새로운 이름을 타면서 네 금민과 생활의 역량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앱이라고 하니까요 신한플레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에 나올 저희 모습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방찬선단입니다 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연휴에도 항상 BTS 생각 많이 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광고 모델을 맡게 된 신한카드의 뉴 플랫폼 신한플레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주시고 있는데 더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추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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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